화면에서 보던 그런 일을... 아 진짜요 정말 아 여기 죽인다 뭐야 자 봤죠? 이야 신경이랑 이렇게... 아따 있어요 부들부들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맛있겠다 어 못 참아요 쪼꼬 가야지 쪼꼬 가야지 저 배가 따로 있어요 참아 안 참아야 돼 못 참죠 못 참죠 겉에 초콜릿 말라져 있고 안에 이렇게 스윗 그 자체 아유 아 배서요 야 배서요 이야 유럽민들이 넘어와서 개척한 곳이잖아요 네 그때 뉴질랜드 들어올 때 배를 타고 왔는데 그게 쿠바 이름이 쿠바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따가지고 좀 더 커가지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예 수고 예 예 수고 남아비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뉴질랜드가 3위입니까? 그런지 않아 그 코까지 싹 숨어들잖아요 스끄러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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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퓨시앤칩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년이요? 왜냐면 이 지역이 언덕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케이블카를 이용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교통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치 않아요? 그쵸? 무조건 인증샷 남겨야죠 인증샷 가야지 탑이라니 그러니까 탑이 아닌가 우와 석훈 씨 저기 집사나 놓고 손잡고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봐봐 125짜리 125가 없다고